탑룬 SB 90mm F2.8 DI 매크로 VCUSD 렌즈의 A4를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렌즈는 초음파 USD 모터를 탑재하여 상당히 조용하고 빠른 A4 속도를 보여줍니다. 포커스 리미터 기능은 풀, 그리고 0.5에서 무한대, 그리고 0.3m에서 5m 3개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무한대에서 초점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대에서 0.5m 구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3m에서 0.5m 구간입니다. 현재 테스트중인 발의는 캐논의 ODSR이며 초점 모드는 원샷 AF, 그리고 조온 AF모드로 하여 간단하게 AF를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의 초점거리는 1m이며 하나의 거리는 30cm 정도의 거리입니다. 다음은 소브웨이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브웨이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로 90mm 렌즈는 매크로 렌즈로서는 최신형에 속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빠른 AF 속도를 보여줍니다. 그럼 다음은 소브웨이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브웨이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